C A R G 오케이 좋구요 염? 어... 염? 잠깐만요 카... 카이스 카이트 어... K I I T E 오케이 토이 토이 T O Y 오케이 네 스팸링 불러보세요 어... T H O S E 오케이 그러니까 소리가 뭐겠어요 어... 도우 아 도우즈 오우 도우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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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저거... 아... 냠미 열다섯번째 합니다 네 뭐? 엷 엷 도우 엷 트 아 됐 오케이 됐 어디 있는 몇개 멀리 있는 한개 도우즈 어디 있는 몇개 멀리 있는 여러개 도우즈 엷 엷 아... 어... 어, 잇! 오케이 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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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 뭐 선생님 눈치보고 하니까 기억에 남을리가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 놓고 선생님 눈치가 보니까 틀린 것 같으면 뭐 딴거 얘기하면 되니까 그니까 머릿속에 남질 않죠 뭐 여러개면 데이라니깐요 잇 잇 그니까 이거봐, 요령만 있어 요령만 머릿속에 넣질 않고 어, 그니까 머릿속에 15번, 20번을 얘기해도 남을리가 없죠 어? 이거 심각한 문제야 너 공부하는 버릇이 잘못돼있어, 이거 어?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는데 틀린 것 같으면 바꾸면 돼 어 그리고 그 순간만 모면합니다 그러니까, 머릿속에 남질 않지 어? 무슨 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됩니까? 모일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예